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찬의장입니다. 코스픽, 코스닥, 다우존스 쭉 한번 봤는데 현재 보니까 코스픽 0.86%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고 개인들이 한 197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열심히 사고 있더라 봅니다. 외국인 1628억 정도 매수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종목이 하이닉스가 좀 빠지네요. 한 0.8% 정도 빠지고 있고 현대차 0.7%, 기아는 0.7% 빠지고 있어요. 오르는 종목들 보니까 삼성 0.1, LG N술 6.2 LG N술 많이 올라요 오늘 삼바가 2.7, 삼성전자 우선 0.1, LG화 6.7, 네이버 0.8, SDI 2.5, 카카오 0.7, 셀티온 0.5를 겨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100원 전자의 모습을 현재 비리비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798.65, 0.3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이 748억 정도 그리고 사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현재 지금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뭐 주시라는 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이 사느냐 또 외국인이 사느냐 또 기관이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보니까 에코프로BMG 오르고 있네요. 1% 정도 헬스케어도 0.98%, LNF 0.7% 오르고 있고 HLB는 빠집니다. 0.49% 정도 카카오 GMG 0.6% 상승하고 파라비시 1.1%, 셀티온 제약 0.48%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 0.7% 빠지고 있고 첨보 0.3.2% 오르고 있고 스튜디오 유래곤 0.6%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뭐 영 시원치 않습니다. 시원치 않아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데 좀 유의하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오전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인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 추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전망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는 겁니다. 모이고 있고 일본의 도쿄 증시 니케이지수가 전일 대비 88.4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2만 6천 2만 7천 8백 4.21로 오전거래를 마쳤더라고요. 니케이는 장 초반에 에나가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주 약세 내림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이 조절 가능성에 반등을 합니다. 니케이는 거래 시작 직후에 2만 8천대로 오른 지수에 대한 차익실의 매물이 등장을 했는데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달러 대비 에너 환율 하락에 수출 관련 종목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도 하락을 해요. 이후 지수가 반등한 것은 간밤에 제롬 퍼월 연준 위장이 FOMC 정례회의 종료 후에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발언 때문에 상당히 좀 웃기게 되죠.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해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폭의 추가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시점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고 차기 금리 인상 규모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제공하기보다는 회의 때마다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연준은 26일, 27일 날 이틀간 진행안의 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75%포인트 올려서 2.25에서 2.5%로 결정을 합니다. 6월에 이은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의 기준금리로 뛰어넘어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 달했고 8월엔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날 회의 결과에 회의 결과하고 파월 의장 발언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4%나 급등을 해버립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장 초반에 혼도세를 보였던 중화권 증시도 모두 상승 중이야. 상하이 지수도 오전에 11시 30분 보니까 26.24포인트 올라가지고 3,301.99 거래되었고 홍콩 항생도 보니까 0.40% 뛰어서 2만 756.31 대만 자치원 지수도 0.05% 올랐더라고요. 14,929.03 이렇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상해 지수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되살아난 위험자산 투자심의 줄곧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갔고요. 현재 보니까 홍콩 항생은 0.56% 빠지고 있고 중국 상해는 0.57%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2원이네요. 12원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 많이 빠져요. 축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현재 6만 1,900원 6만 2천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200원 정도 오르락 늘이락 하고 있고 현재 보니까 외인들은 팔고 있더라. 21만 주 정도 팔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리 우선주는 5만 6천 3백원 한 200원 정도 전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200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1만 7천 주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은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보니까 옆 동네 엘지 쪽 계열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6% 때 막 그냥 급등을 해버리니까 엘지 화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신기하네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또 이제 오르니까 상당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잠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보고 저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3교시 영상에 댓글 보고 인사하고 또 오후에 한번 또 늦은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항상 늘 감사합니다. 댓글 잘 보고 있어요. 3교시 첫 번째 일바 일바는 우리 가을님 항상 댓글 잘 들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님 빨리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무더운 여름을 싫어. 그리고 우리 연준님 항상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하시는지 잘 되길 바랄게요. 우리 산봉구님도 오늘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고 우리 사료비언니도 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우리 세들철업님도 오늘 불장 기원한다고 하니까 구주삼어 실천하시고 우리 광주에 우리 노계인님 우리 노여사님도 건강한 모습 잘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재시장님도 젊음의 패기대로 하시는 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승희 언니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영숙 영숙이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법지평으로 맞습니다. 우리 채동수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랑 사랑언니도 천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언니도 되게 바쁘신 것 같아. 우리 새아이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청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 세라님 천회장님 대빵 힘내고 힘내세요. 아주 대빵 우리 힘내셨습니다. 우리 코인반 코인반님도 응원합니다. 우리 세이벳 세이벳님 힘내십시오. 잘 되겠죠. 우리 강병원님 삼성도 상승모드 상승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영수 영숙이 언니도 잃은 시각 영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언니. 우리 참외동생도 글 참 열심히 잘 써주네요. 하여튼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김현숙 현수연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단님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봅시다. 제주도 날씨는 어떤 거 모르겠다. 우리 더블케니님도 반갑고 우리 김마님님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마님 언니도 화이팅 하자고요. 우리 홍이미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주필규님도 오늘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죠. 잘 되겠지만 우리 허영수님 기업인들이 뭐가 시겠다고 영숙이 언니도 화이팅 우리 봉이 언니 삼전이 슈팅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우리 김현님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전정원님 선좋아요 후구독입니다. 땡큐 우리 정환이 최연숙님도 새로운 소식들 감사합니다. 우리 미스터 상남자 우리 박준석님 삼계우시 출석 김점남님 고맙습니다. 조전영님도 화이팅 하세요. 우리 수진님 반갑고요. 우리 예빈 튜브 우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고마워요. 우리 SBS님 금일은 지난밤 메포엠씨 회의 영향으로 선반영 소폭 상승 예상합니다. 하여튼 소폭 상승 할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